안녕하세요. 당화점영어 앵글씨 딱처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에 있었던 지방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번 나갈 차례입니다. 줄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랬어요.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물론 바로 그냥 답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출제의 의미는 분명 이거 문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딱 보니까 하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except for는 무슨 뜻? 무엇을 제외하고 those brought up 그랬어요. bring up이 뭔 뜻이죠? bring up 하면 기르다. brought up이니까 길러진 거죠. 특히 알아둘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 those라고 하는 놈이 있잖아. those가 뒤에서 과거분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식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 those가 사람들의 뜻으로 많이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except for는 뭐뭇을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brought up in the artistic traditions. 예술적인 전통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죠. 그 나라의 예술 전통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예술적인 전통을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의 Ethnic Significance. 미적인 어떤 중요성. Significance죠. 미적인 중요성은 seems to be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이거죠. 뭐 하기 어렵냐 이거죠. 뭐 하기 어렵냐. apprehend하기에 어렵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하지만 those brought up in the artistic traditions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예술적인 전통. 그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 있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예술적인 전통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빼고.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미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거죠. 뭐 하기 어려울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Encompass 하면 포함하다. 또는 Out다. Intrude 하면 끼어드는 거죠. Inspect 하면 점검하다. 조사하다. 그죠. Grasp 하면 파악하다. 이해하다.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지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요. 해석 능력을 갖춰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 보는 눈이 필요한데 문장 보는 눈을 어떻게 기를 거냐 이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나는 문장 보는 눈이 없어. 그런데 문제만 드립다 대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실력 안 냅니다. 그냥 계속해서 찍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반드시 이 박사한테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하면 제가 진짜 자세하게 이끌어 드립니다. 이 박사 좋아. 알았죠. J-O-A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5번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업무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 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